요거부터 공무원하고 공무원 시험이 그 이전에 출제되는 거하고 경량이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량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전에는 기능사 위주의 시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산업기사 수준으로 지금 문제가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요 방식이 조금 더 편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요 방식이 조금 더 편하신 분이 있을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군무원이나 공무원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자격증 없이 그냥 이제 도전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가산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난이도는 아마 요 절반에서 요 쪽으로 조금 더 갈 겁니다. 한 6, 70% 정도가 이쪽으로 기울어질 거고요. 기능사가 아예 시험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능사 수준의 문제가 그래서 요게 이제 30에서 한 40% 정도 비중이 되지 않겠나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9년도 출제된 문제를 보면 지금 거진 5대5 가까이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아마 이제 이쪽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전기이론이라는 과목이 가장 많이 바뀌는데요. 요게 이제 공무원에서는 전기이론이고 전기이론을 시험 보든 전기공학을 시험 보든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로이론이라고 부르는 과목이 있습니다. 요 과목의 출제비중은 무조건 제일 높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일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느 부분이 더 추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조정이 조금 많이 되는데요. 자 해로이론에서는 VIRPZ 요게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교류에 있어가지고 주파수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주파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고조파가 문제가 됩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비정형파 교류라든지 아니면 공진해로 그 다음에 요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사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조건 이제 1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도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많이 놓으면 10문제에서 15문제까지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요 수준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기에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과도응답부터 이제 자동제어라고 부르는데요. 과도, 라플라스 변환, 전달함수, 자동제어 기초하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더 추가가 되어서 이제 출제가 될 거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면 통상적으로 질문했던 문제들에 비하여 공부할 범위는 늘어나겠죠. 2018년도부터 이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확실히 이제 요 문제들 비중이 조금 더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해가지고는 요 비중이 이제 훨씬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요 이전께 절반, 이웃께 절반 요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간다면 이제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기자기학이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요 감옥의 비중은 이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게 이전에는 이제 보통 다섯 문제에서 한 열 문제 요렇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중이 가면 갈수록 요 쪽에 가까워지는 걸로 아마 조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정기자기학에서 이제 많이 조금 중요시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의 비중이 아마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정전개보다는 정자기학 쪽의 비중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커질 거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전기학 쪽의 비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물리 쪽을 얼마만큼 앞으로도 계속 물어볼 거냐 물어보지 않을 거냐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난이도 조정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학을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게 이제 공부하는 데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자기학을 좀 많이 보려고 그러면 제일 여러분들 중요시하고 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걸 구분하는 걸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요 두 개 구분하는 건 항상 물어보거든요. 구분할 때 정전개와 정자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고 정기회로와 자기회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유도입니다. 전자유도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다섯 가지로 그냥 묶어서 공부하는 게 조금 편하거든요. 기전력을 공부할 때 기전력에 들어가는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 렌즈의 법칙, 그 다음에 노이만의 법칙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 노이만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L을 찾아내야 됩니다. 인덕턴스가 L이 아이분의 에너파이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낼 줄 아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가지고 값들을 또 찾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조금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유행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자계오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자계오음의 법칙에 나오는 값이 뭐가 되는가 하면 자계회로가 돼요. 그러면 이거와 대응하는 것은 전기회로에서 당연히 뭐가 된다? 전기오음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고상관관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심화하면서 한 번 더 잡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입니다. 이거 공부할 때 당연히 뭐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결합, 상호인덕턴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플레밍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전기기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는 전기기기에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군무원 쪽에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문제를 전기기기에서 더 많이 물어봐 버리거든요. 기기에서 물어보고 가 외쪽으로 이제 다른 문제들을 전기공학에서 추가해가지고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요까지가 이제 요까지만 하면은 전기이론이에요. 내가 군무원을 조금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는가 하면 요 과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공학이라고 하면은 제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산업기사 전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 산업기사 그냥 산업기사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전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나은데 비중은 요 과목 수는 많은데요. 과목 수가 많다라는 것은 내용도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내가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간다라면 제일 좋은데 공부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요구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배분을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